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1학년 통합사회 여러분들, 2학년 윤사로, 생윤너, 종자로로서 지금 쌍윤너까지 하고 계신 분들 6평 봐야 되는데 며칠인지 아세요? 며칠인지 알고 봐야지. 6월 4일입니다. 6월 4일. 그날 여러분 선배들은 6월 평가원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평가원은 수능 출제 기관이에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런데 여러분이 보게 되는 모의고사는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6월은 부산시에도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평은 어쩔 수 없이 벼락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범위를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롤스랄지, 칸트랄지, 벤담 이런 사상가들. 기억이 가물가물하단 말이에요. 석가문의 자비심이 펼쳐지길. 5월 15일 신나게 부처님 오신 날만 쉬었을 뿐이죠. 루소는 진짜 저 멀리 가있고. 그래서 제가 후회는 짧고 추억은 길게 6평 잘 볼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이야기해드릴 테니까. 첫 번째 1학년 여러분들 통사는 범위가 4단원 1 인권의 의미와 변화까지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에 어렵게 뭐 나올 거냐면 앞에 윤리, 이론. 거기가 어려울 거야. 어렵잖아 거기. 동양사상, 서양사상.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먹는 건가? 공룡 이름인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통사 내신용이긴 하지만 벼락치기 특강을 찍어놨잖아요. 1강부터 7강까지 해서. 이제 앞으로 더 올려놓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6평 보기 전까지. 그럼 벼락치기 특강이 2강이에요. 지금 7강까지는. 그 7강까지 내용이 여러분들 어디까지냐면 교과서로 이야기하면 자연과 관련된, 기후 관련된 2단원까지 내용이거든요. 3단원, 4단원 내용도 올려놓을 테니까 벼락치기 특강 보시고. 윤사하는 범위가 되게 많아요. 칸트하고 공리주의까지. 생윤은 과학과 윤리니까 이미 롤스, 노직, 왈처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내신용으로 윤사 8강으로 끝내는 벼락치기 특강이 있어요. 1학기 중간 2강, 기말 2강, 2학기 중간 2강, 기말 2강. 생윤도 마찬가지거든요. 벼락치기 특강 활용해가지고 한번 쭉 훑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1.5배속으로 돌려가지고. 그래서 사탐을 잘 봐야 사탐으로 성적 상승 기회가 있어. 국어를 못 보더라도 좀 사탐, 탄빨이라 그러죠. 사탐 점수가 잘 나오면 전체 성적이 올라갈 수 있거든. 그리고 기출은요 꼭 3년 거 풀어보세요. 어떤 거. 작년 6월, 재작년 6월, 재재작년 6월 이렇게 3년 거만 뽑아서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사탐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거의 비슷하거든 유형이. 왜? 그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니까. 그래서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난 3년 거 기출문제. 그 다음에 벼락치기 특강 활용하시고 그게 이제 6월이 됐으니까 2학년 분들께서는 선택과목을 정해야 됩니다. 1학년 분들은 이제 뒤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지금 1학년 때 공부해가지고 내년에 사탐 선택하고 3학년 때 끝내야 돼. 왜? 여러분 잘 알잖아. 여러분 밑에 있는 중3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 통합사회로 수능을 보잖아요. 지금 여러분 배웠더니 통합사회로 수능을 본다고. 그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배수해진을 치고 올해 끝내야 돼요. 그 벼락치기 활용해가지고 최근 3개년치 문제 꼭 뽑아서 풀어보시고 진짜 그렇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학교에 있을 때 여러분 1, 2학년 가르칠 때 그렇게 수업을 해봐서 알아요. 3년 것만 풀어보면 성적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사탐 딱 선택해가지고 쌍윤 하면 좋겠지. 그래서 내년에 다시 저를 만나서 3학년 때 2학년 분들은 1학년 분들은 2학년 때 내신 과목으로 윤사, 생윤 선택하셔서 열심히 한 다음에 3학년 때 끝! 내야 된다고. 수능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6평 잘 보고 그래야 방학 때 그나마 조금 놀 수 있습니다. 1, 2학년 때는 좀 놀 수 있어요. 3학년 때는 3학년도 논다 놀기는. 근데 마음이 좋겠니? 그래서 여름방학 해피해피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6평 잘 보실 수 있는 팁. 아주 간단한 팁 드렸으니까 이 팁 정도 지키면서 6평 즐겁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9평 그 다음에 내신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